이장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징계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준석 측으로서는 어떻든 이것을 시간을 끌어야 되고 가능한 문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윤리위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장희 여당 윤리위원장도 이준석을 감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시간을 끌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이준석 씨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양희는 2월 18일 입장문을 통해서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걱정해 왔던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해서 윤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는가는 그 배경을 직접 이 양희 윤리위원장 이름으로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당 사무처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 당 사무처가 좀 더 나가게 되면 방해를 해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버린 겁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입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윤리위원회가 징계권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은혜를 입은 국민의힘의 당 사무처와 관련된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특히 한패거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1952년생이고 삼성 장군 출신이죠.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연급부 계속해 신임을 받은 이준석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게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입장이고 한기호 사무총장 등은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수사기관에서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게 없는데 어떻게 감히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원인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문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국민들은 더 소상하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인 이항희 씨가 제대로 일을 처리할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 사무처고 당 사무처의 가장 핵심적인 관련자는 부정선거를 부인하는데 한패거리로 활동해완 이 전석과 이준석 그리고 한기호 당 사무총장 하태경 이 사민방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15 총선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었으면 3개월이나 4개월에 대부분이 다 땅땅땅 판결하고 원고적 기각 이렇게 했겠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계속 끌어가면서 반전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도 지금 6개월 이상 끌었는데 가세연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다음 이것도 문제가 없으면 다 벌써 해결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끌어가면서 이제 방해를 하고 또 뭐 이항희 위원장이 이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겠죠. 자 여러분 보시죠. 다시 입장문이 계속됩니다. 이항희 윤리위원장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한 당사자들은 당은 당규에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당은 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분명하게 지금 윤리위원회와 한기호 사무총장을 중심하는 국민의힘의 소위 당직자와 갈등의 소지가 소명 자료를 윤리위원회가 요구했는데 소명 자료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 프레이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항희 씨가 지적하는 소위 분쟁의 그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은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부분이네요. 할 말 다 해버렸네요.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지금 이 나이 정도가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 정도가 되면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기호 사무총장은 삼성장군답지도 않고 1952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한 68세나 69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이렇게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좀 사심을 내려놓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원로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드문 것이 현실인 것이죠. 다 인생을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헛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헛살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뭐 입신 출세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굽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항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 사무처가 지금 정상적인 윤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 사무처가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그런 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답니다. 당 사무처인 누구가 바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한 패거리 가운데 하나인 이준석과 한교호가 짝짝쿵이 돼 가지고 당 사무처가 정상적인 윤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엄청나게 뭐죠 범법행위인 것이죠. 당 사무처가 윤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 이항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확인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세상에 이제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사람 이해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이희근 님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아주 저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서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징계 결과에 당과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준석의 신복인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이 성상납 의혹을 해명한답시고 6월 13일 광주방송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는데 도리어 그 해명이 이준석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어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발목을 잡았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김철근은 자신의 해명 의도와 다르게 대전에 내려가 성상납 의전 담당 그러니까 이준석을 성상납 현장까지 이렇게 모셨던 의전 담당 장 씨의 입마금을 목적으로 7억은 투자각서를 써줬음을 결국 실토해 버렸습니다. 투자각서 원본과 녹음 등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김철근은 이준석의 정무실장입니다. 자신이 투자각서를 써준 것과 이준석은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가로서류연구소에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마자 이준석이 당장 사람을 하나 내려보내겠다고 장 씨와 통한 지우 이것도 이제 가로서류연구소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김철근이 부랴부랴 밤 12시를 넘어 대전에 내려가 장 씨를 만나는 전 과정에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준석이 보냈던 김철근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생뚱맞게 이준석과 관계없는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해명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명확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상납 사건에 관련이 안 됐으면 7억 원짜리 투자각서를 써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투자각서를 써준 내용과 투자각서와 전후와 관련된 모든 녹취록들이 그동안 공개된 바가 있습니까 뭐 이런데도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부정선거 덮으려고 노력한 것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맛이 가지 않고서는 자신의 전 인생에 걸린 뭡니까 그런 결정을 왜곡하거나 곡해할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입니다. 자 이래 보시죠. 김태수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징계를 하면 됩니다. 대표권 당헌이건 당헌당규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됩니다. 성상납 의혹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전지원의 검찰 조서, 법원 판결문서, 이준석과 장의사의 녹취록, 김철근과 장의사의 녹취록, 김영기와 장의사의 녹취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준석의 소명 자료를 분석 검토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징계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에서 제명을 원합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에서부터 당선까지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 정상인데 이게 뭡니까? 녹취, 증거인멸, 약속정서까지 다 있는데 말입니다. 158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참담한 상황은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사실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증거 따위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진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준석 건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벽형동 개발비리 사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해경 씨의 법인카드 사건, 다 사건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여러분들 청와대 하명 사건, 탈원전 사건, 탈원전 관련 경제성 조작 사건 다 뭡니까? 사실은 단순 명료한데 그것을 뭐죠?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시 다루겠지만 해양수산부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공무원들도 월북자 가족이라 그렇게 밀어붙인 게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회랑선 기본적으로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라는 것이 통용돼야 한마디로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도 이렇게 그것이 통용이 돼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당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당윤리위원회를 맡은 이양희 씨의 어깨에 참 많은 부분이 걸려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